와우 목이 너무 안 좋은 날인데 어제 탈출 부르고 막 밤에 많이 떠들어서 이 상태에서 한번 최대한 횡경호 아래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연습을 좀 무반주 연습을 해볼게요 이런 게 사랑 이런 게 사랑이라면 가세요 아닌데 이라면 다 다신 못할 것 같아 음 가사를 깜빡었네 이런 게 사랑이라면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신 못할 것 같아 다신 못할 여기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신 못할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네 조만간에 넋돌이 다시 불러야 하는데 다신 못할 것 같아 이 이라면 다신 못할 것 같아 아 이거 오늘 진짜 컨디션 언제 개 아우 부드럽게 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사랑이라면 다신 못할 것 같아 약간 더 안 될 Aut Nicestual 아YE 앰 힘들어 하여튼 이라는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 목이 안 좋아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 음 어김없이 터져버린 영국의 발음 들어간 느낌인데 어김없이 터져버린 터가 안된다 어김없이 터져버린 터져버가 터져버거기 2곡 시거든요 그대 푸푸 아 사먹을래 푸푸 푸푸 잊혀지지 않게 불안은 하모니 그대 그대에게도 들리기를 아 이거 안되네 어지러워 잊혀지지 잊혀지지 않게 푸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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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게 하는데 잊혀지지 않게 보라는 아몬이 그대께도 들리기를 아 힘들어 복부가 마치 자물쇠 잠그는 것처럼 복부 잡은 상태에서 연구기 쪽으로 하고 입술은 입에 있는게 아니고 가슴팍쪽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는데 목이 안좋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네 목이 좋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스파트미니였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